고고피비 친구들 구독버튼 눌러줘! 고고다이노 다음이야기 안녕 친구들! 고고다이노가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어! 우와! 저 공룡은 처음 보는 공룡인걸! 머리에 달린 프릴이 정말 무섭게 생겼다! 핫! 이런! 그래도 친구들을 놀리면 안 돼! 고고다이노 출동! 무시무시한 얼굴 디아블로 케르톡스! 다음화를 기대해! 고고다이노 다음이야기 파라는 소리를 내야 어른이 될 수 있대! 이런 어떡하지? 파라는 누가 보고 있으면 소리내기가 어려운가봐! 파라! 우리가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줄게! 자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소리내보는 거야! 시험이 아니니까 마음껏 해! 소리내는 공룡 파라싸우 롤러키스! 다음화를 기대해! 친구들! 영상 재밌게 봤어?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!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